경기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아내와 30대 남성이 돌연 자취를 감춰서 공개수배가 내려졌었죠. 이 두 사람이 가평 사건 전에도 수차례 범행을 시도하고 사전에 현장 답사까지 했던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공개수배 전환 엿셀째에도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윤소아 기자입니다. 피의자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는 2019년 6월 피해자 목숨을 아사가지 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전 두 차례 살해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두 범행 시도 장소 역시 사전 답사한 정황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독성 음식물로 범행을 시도한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 이어 용소계곡과 유사하게 물에 빠뜨리려 했던 경기 용인 낚시터 역시 범행 전 미리 다녀갔다는 게 현지 전언입니다. 검찰은 살해 시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 생명보험 효력을 한 달 단위로 살려둔 것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 납입금을 내지 않아 실효된 생명보험을 잠시 되살린 뒤 보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달 동안 범행을 시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1차 소환 조사 이전에 이미 출국금지 통보를 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이들 피의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넉 달째 은신 중입니다. 경찰은 공개수배 엿새째 행방이 묘연한 이들 피의자 검거를 위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